기회 찾으러 미국관 K-바이오, 유한양행, 제넥신, HLB 등 암 학회에서 임상 결과 발표. 여러분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전통적으로 제약회사에서는 유한양행이 넘버원이잖아요. 그런데 유한양행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세요. 8%, 9% 싱글 디지트, 하이 싱글 디지트입니다. 한자릿수 높은 영업이익률, 8%, 9% 그런데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잘 나올 땐 40%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었잖아요. 작년에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출이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전통적인 제약회사의 영업이익률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바이오 USA가 열리는데 삼성바이오로릭스와 셀트리온은 바이오 USA 참가를 하고 단독 부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머거스탠리에서 주최하는데 옛날에는 셀트리온이 거기서 부스 조그만한 거 차지했다. 점점점 더 메인 부스로 나온다. 그런 뉴스에 막 환호하고 그랬었거든. 좀 오래되신 분들은 그거 알거에요. 그런 뉴스 그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JP모건이 계속 목표가 낮게 때리고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는 거야 셀트리온도. 거기 가서 광고 안 해도 약팔 때 많다는 거지.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JP모건의 부스가 얼마나 서정진 회장이 거기 가서 발표하고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 참가한 사람들이 같이 서정진 회장이나 사진 찍는 거 올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JP모건 안에서 하는. 근데 안 가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도 직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 뉴스가 되게 좋았고요. 보시면 올해 바이오 USA는 2년간 비대면을 했다가 올해 대면 행사로 전환이 됐고요. 이 온오프라인 참여를 위해 등록한 기업이 3천개가 넘는답니다. 삼성. 3천개가 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는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뭐 했나 벌써? 단독 부스를 차렸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좀 빠르네요. 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 큰 돈을 투자하기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런 데 가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존재감 이런 걸 밝히려는가 봐. 셀트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링,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구축이 이제 미국에서 직판 체제겠죠. 직판 체제.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의 경쟁력을 해외에 알리고 왜? 공장을 많이 지어놨으니까. 이제 나 이렇게 케파 많고 인증 다 받았어. CGMP 인증을 다 받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FED에 허가 맞고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나 공장 이렇게 많이 졌으니까 니들 물량 주는 거 다 소화할 수 있어. 그런 거 광고하러 가는 거고 셀트리온은 그게 아니고 우리 약 이런 좋은 게 있어. 우리가 직판 할 건데 니들 좀 도와줘.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네트워크 구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화이자나 테바를 통해서 약을 팔았는데 렘시마 SCG부터 이제 직판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런 뉴스는 단기간에 안 오겠죠. 단기간에 안 오겠지만 그래도 2, 3년 안에는 이런 것들이 성과로 나올 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유통사들한테 20% 이상씩 막 수수료를 떼면 아깝잖아요.